송영길 내일 대국민 메시지 검토 조국 사태 사과할 듯 이 뉴스 때문에 어제 밤에 진짜 잠이 잘 안 왔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이 낸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1위라면서요. 저도 일찍 사보고 싶었는데 못 사서 오늘 도착한다고 해서 아쉽긴 한데 여기서 또 어떤 이상한 말이 나올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과문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입장이 잘 정리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여러분들 스틸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갈까요? 민주당이 일주일 동안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분으로 일단 세웠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윤석열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 원칙을 얘기했다는 게 나름대로는 이번 국면에서 성취였다 생각을 합니다. 악의적으로 보도들은 조국 사태 조국 사태라고 하면서 찢어바리고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국의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동일하게 윤석열도 공인, 공직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 차기 대권 후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검찰이 자기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동일하게 조국처럼 수사해라. 안 그러면 우리 지켜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조국 자녀의 입시 문제는 반성해야 될 문제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들 그랬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이야 하버드 가기 위해서 장학금 받고 정수장학회 장학금이었든 어떤 그런 거 받고 가가지고 말이야 청년 그 TO를 받아갖고 최고위원되고 한 놈도 네가 할 말이 있니? 어따 대고 조국조국 하라고 난리해. 너보다 나아 자세야. 네가 말했던 특혜를 헤아려봐. 어따 대고 여기서 그냥 공정을 찌꺼리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 청년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 법률적 문제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조국 전 장관 책은 일부 언론의 융단폭격에 대한 자기 방어권이다. 반론의 요지다. 그러니 책 갖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원칙 몇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일정한 성취가 담겨져 있는 이 정도는 용인할 만한 사과라고 하는 말이 조금 껄쩍지근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용인할 만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충분히 송 대표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여기에는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많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자기는 이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일단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은 무난하게 네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라. 맞다. 그리고 지금 자기 본인이 우리 송영길 대표 본인도 법조인 아닙니까? 법조인이죠. 법조인으로서 지금까지 언론이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다. 이걸 왜 내기 못하겠느냐 대한민국에서. 그렇지.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할 말 많은 인간이 법정에서는 왜 찌꺼리지 않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 같은 세리들이 있으니까 안 한 거야. 법정에서 진술 거부하는 것도 권리야. 뭐 한마디만 나오면 그거 가지고 더 가족들을 갖다가 짓이겨가지고 그래 너 이런 얘기했지. 이거 갖고 한번 짓이겨볼까? 이거 갖고 한번 더 파볼까? 이런 지랄들을 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어권 차원에서 행사한 거야. 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너도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는 언론을 갖다가 완전히 끼고 인마.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잖아 한동훈. 조국은 그렇게 하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자기는 행사하는 것이다. 이걸 언론이 받아 써주는 게 문제죠. 당연하죠. 언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압축적인 장면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디어 비평의 입장에서 교과서에 신뢰해야 될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실까요?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방어수책. 윤석열 강릉 칼국숫집서 기념사진. 권성동과도 만났어. 라고 하는 사진이 자료 사진이 왼쪽 게 21시간 전에 사진이 있고 오른쪽 게 23시간 전에 사진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이 나와서 어떤 비난이 쏟아졌죠? 야 이 슈혜리 말이야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란 슈혜리가 턱스크하고 앉았고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 턱스크를 하고 있느냐. 방역수칙 논란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도 다 마스크 벗었어. 벗었어. 네. 맞아요. 보세요. 이런 사진이었어. 이러고 놀았다는 거야. 그런데 두 시간 뒤에는 마스크 다 쓴 사진으로 교체가 돼 있네. 애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네. 싹 바꿔준 거야. 이런 걸 갖다가 화장술이라고 합니다. 언론의 화장술. 이렇게 메이크업 하니까 좋냐?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키고 다닌 것처럼 포장하니까 좋아?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 칼 꽂았던 인간이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키겠어요? 솔직히? 보세요. 오른쪽 사진 보세요. 그 밑에 있는 매일경제에 단독으로 실렸던 사진에도 보면 다 마스크 벗고 있지? 어머나 활짝도 웃고 계시네. 턱스크로. 우리 아내한테 걸렸으면 죽었어. 그런데 그냥 말아서 바꿔줘. 싹 바꿔서. 알아서 바꿔줬어.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도 대한민국 언론들의 민낯을 낱낱이 폭로할 겁니다. 그런데 김어준한테는 턱스크 쓰고 있는 사람 한 명이었고 나머지 다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안 준다고 지랄 정말 이따위로 해야 됩니까? 진짜? 양심이 없다. 신문들 이따위로 해야 됩니까? 정말? 니들이 언론이야? 그러니까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오는 거 아니야. 조국의 시간. 출간 완판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뻔뻔스럽게 찌꺼리고 다니고 하면서 강릉 행보라고 포장을 해줘. 이걸 대단하다. 한쪽은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공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사적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한쪽은 혼자서 그냥 7인척 만나서 밥 먹은 건데 그중에서 턱스크 막 이러면서 다 방역수칙 지키지 않았는데 그거 다 그냥 포장 다 해주고 야 좋겠다 니들은 어? 그러면서 기가 막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그러면서 거짓 뉴스 청정방역신문이라고 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일까 거짓일까 온라인에 떠도는 출처 없는 가짜 뉴스들을 신문이 철저히 걸러낸다고 한국신문협회에서 예라이 이 신문협회라는 게 어딘지 아세요? 어디에요? 신문사협회에요 사실은 아이고 참 한국신문협회가 신문사협회라고 언론사협회 그 오히려 그 이 언론사에서 가짜 뉴스를 생성해내잖습니까?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백신 논란들이었고 네 백신 그리고 또 최근에 정말 핫했던 게 고손정 손정민군 손정민군 사건 한강변사 사건이죠 사실은 근데 이 한강변사 사건에 대해서 니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니? 진짜 반성 좀 해라 반성 좀 온갖 가짜뉴스들 다 그대로 거르지 않고 보도하고 심지어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다 받아 적어서 보도하고 야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신의 한 수가 유령 나타났다는 건 안 쓰더라 유령 나타났다 진짜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언론들이 먼저 판을 깔아주니까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줍줍줍줍 코인을 주워가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치는 것이 언론인데 계속 그것이 예전부터 반복이 돼요 지금 언론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안 돼요 뻔뻔하지 않네 이거 거의 우리 장무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 신문에는 거짓 뉴스는 청정 방역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진짜 아주 멘탈이 가비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소시오패스들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진짜 없어? 진짜 가짜뉴스 없어? 송영길 대표가 말은 사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사과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이 차여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설명을 한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해라라고 호통을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과라고 보면 이제 민주당 그만 좀 사과 좀 해라 지교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고 그리고 이 상황은 이제 조국 전 장관에 의해서 계속 발목 잡고 싶어하는 다른 언론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송 대표의 이러한 전략적 행위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도 할만했다 그 정도는 우리 용인해 주자 내가 민주당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